찾아와 주셔서 환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발걸음이 이어져서 06의 전투, 질병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학이 발달되고 수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갈수록 불치병들은 더 많아지고 있을까 드디어 한 10년 전부터 왜 그런지 의학적인 이유가 확인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은 우리 몸을 쪼개고 쪼개고 보니 최소 단위의 생명체 단위는 세포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흑인이든 아니면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세포에 대해서만 연구하고 세포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모든 질병은 정복될 것이라 그렇게 믿고 현대의학은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생명체가 세포보다 더 많은 또 다른 생명체들이 있는데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된 계산법으로 보면 사람은 한 65kg 체중 나가는 사람들 몸속에 세포가 30조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 몸속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 미생물들은 자그마치 38조 마리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니 나는 난지 미생물 덩어리인지 헷갈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포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해도 미생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치병, 난치병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최근에 모든 의학적인 전문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던 불치병 치료를 위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기, 승, 전 뭐라고 그래요? 결, 그런데 요즘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앉아서 모여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아니고 기, 승, 전, 장이다 이렇게 얘기로 흘러갑니다 뭐 소학과 얘기를 하든 암 얘기를 하든 처음 기, 이야기의 시작은 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기, 승, 전, 마지막은 결국 무슨 얘기로 모아진다고요? 장이다 장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이 정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몸속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크게는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먹는 음식들을 우적우적우적 먹었는데 먹고 내놓는 대사산물이 나에게 유익한 물질을 내놓는 애들은 유익균이라고 부르고 있고 유해한 물질들을 내놓으면 유해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눈치를 보다가 둘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려고 유익균, 유해균 치열하게 싸우는데 중간균은 무슨 균일까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유해균이 이기겠다 하면 유해균 쪽으로 붙고 유익균이 이기겠다 그러면 유익균 쪽으로 붙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한국인들을 내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익균이 한 2정도 살고 있다고 하면 유해균이 1정도 살고 있다 셋 중에 둘은 유익균, 하나는 유해균 이 정도 비율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여기서 유해균이 너무 많으면 독소를 너무 많이 배설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열한 몸속에서 진행되는 육적인 전쟁의 원리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조는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똑같이 승리의 방법들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불치병 완전 정복을 위해서 유익균을 강화시킬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7가지만 잘하면 내 몸속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질병을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그 원리로 영적인 전쟁까지도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어떤 논문이 있나 하고 찾는 특별히 의학 쪽의 논문을 찾는 펌 매드 검색창에다가 마이크로바이옴 장래 미생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쳐보면 1996년도에 56년도에 무슨 논문이 나왔는지 옛날 옛적에 한 건 나오고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장래 미생물을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하는 기법이 10여 년 전에 드디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0년경부터 우리 몸속에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그 미생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많이 걸리는지 어마어마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자그마치 지난 10여 년 사이에 17만 5863건의 연구 결과들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려운 질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할지라도 이 장래 미생물을 바라보면 해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에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유익균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면 될까 여덟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되는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질병이 발생한다고 그러는데 사람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다 모아보면 약 2만 2천여 쌍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염기 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들 속에도 생명체니까 유전자가 있을 텐데 훨씬 많아요 200만 개나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람의 유전자는 서로 99.97%가 똑같아요 어디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흑인은 굉장히 우리랑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콧구멍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죠? 눈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 다 똑같아 0.03% 차이 가지고 흑인, 백인, 남자, 여자 나눠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 병원에서 고혈압약 사먹었어도 아시아 사람도 들어야 안 들어야? 99.97%는 들어 그런데 여기 미생물들은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80%로 90%가 유전자가 달라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90% 이상은 아니 저는 거의 100%라고 봐요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서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파킨슨도 뇌신경질환인 줄 알았더니 여기만 그렇게 그렇게 연구해봐도 답이 없어요 알고 보니 특별한 미생물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을 고치면 파킨슨이 치료가 된다 이게 파킨슨 앞서 가서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서 질병과 싸우는 군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면역군이다 면역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들 중에 70%가 장내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장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해균이 너무 많고 유익균이 너무 적으면 무엇을 먹든지 얘들은 독소만 만들어내고 그 독소에 취해서 면역세포는 분별력을 갖기가 어려워요 자기 몸도 공격하고 암세포가 있는데도 잡아먹지 않고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기 때문에 먼저 내 몸속에 있는 장내 미생물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지만 거의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95%는 어디에 살까요? 장에 살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들을 종합을 해보면 장내 미생물들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어떤 것이 있다 각각 자기 분야의 의학자들이 발표한 논문들이에요 면역세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을 나쁜 놈인 줄 알고 무기를 쏘면 거기 망가진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를 공격했다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지만 눈에서 문제 있다 안구, 건조증, 황반, 면성 별의별 질병들이 다 나오는데 이쪽은 치료가 방법이 거의 없어요 현대의학에서는 기껏해야 면역세포가 공격하니까 면역세포 죽이는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천식, 알러지, 갑상선 질환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 장내 미생물을 고치면 놀랍게 호전되는 것을 단시간 내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간이 장내 미생물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영양분을 뽑아 먹을 때 미생물도 들어올 수 있고 미생물이 만든 독소도 같이 들어오겠죠 얘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장기가 간입니다 그래서 이 간질환과 장내 미생물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 안 마셨는데 왜 지방간이 생겼느냐 장내 미생물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염, 간경화증, 간암 또 장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거기에 나쁜 균들이 많으면 거기서부터 염증이 생길 거예요 입맛도 얘들이 주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너무 예민해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막 썩어서 염증이 생기는 그론병, 괴양성 대장염, 대장암 다 어렵지만 장내 미생물을 컨트롤하면 이 질병들이 치료가 가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 뇌신경계통에서 일어나는 치매, 파킨슨, 알츠하이머, 자폐, 스펙트럼 심지어 성격까지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되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또 각종 암들 또 혈관계통의 질병들 심장질환,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대사 쪽을 장내 미생물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뚱보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물만 마셔도 뚱뚱보가 돼 날씬이 균이 있는 사람들은 통닭을 세 마리 먹는데도 날씬해 그래서 이제는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오늘 딱 하루짜리 오셨지만 잘 오셨어요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우리들의 이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당뇨병, 비만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장내 미생물을 컨트롤 해주면 아주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의과학연구원과 MOU를 맺어서 여기서 도대체 장내 미생물이 뭐가 들어있어 이 사람은 이걸 검사하는 기관으로 결정이 돼서 검사를 하면서 말로만 좋아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달을 먹었더니 얼마나 좋아지나 또 두 번째 검사에서 비교하고 연세대학과 함께 연구를 해서 함께 발표도 하고 아마 사람 대상으로 이 장내 미생물들의 구성 분포와 무엇이 영향을 주는지 그렇게 진짜 바꿨을 때의 질병치료의 효과가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으로는 어떤 기관한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이 장내 미생물을 고치는 쪽에 백퇴된 프로그램은 아주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들의 건강한 사람들은 유해균이 한 13% 정도 유익균 넘버원 비피도 박테리움이 한 15% 유익균 넘버추 락토 바실러스 유산균이라고 알고 있어요 11% 이렇게 1대 2 정도 비율로 이 속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으면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 몇 사람 보면 장희숙 씨 같은 경우는 2023년 3월 30일 날 이곳에 와서 첫날 변을 통해서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해보니까 빨간색 유해균이 28%나 들어있고 유익균 두 개 합한 것이 9%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달 뒤에 4월 24일 날 한 달도 안 됐죠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균은 28%에서 1%로 줄어들고 유익균은 9%에서 37%로 늘어나요 여기서 그냥 놀러 다니는 것처럼 지내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하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이 속에서 천지 개벽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정경화 씨 같은 경우는 유해균이 33%에서 21%로 한 달 만에 줄고 그리고 유익균은 1%에서 18%로 늘어나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줬길래 이런 변화가 오느냐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지만 우리는 검사를 하면서 하니까 이야 이게 이렇게 놀랍구나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의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각각 전문 분야에서 찾아가지고 17만 건 이상 막 발표를 해가지고 나온 연구 결과인데 저는 30년 전부터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200년 전에 발표된 성경을 기도하면서 정말 영감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는 책을 저는 백투에 대한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대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발표된 내용하고 하나라도 틀리면 고칠 텐데 고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8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생제 여기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이 저널 2014년 10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항생제 미생물을 태양해서 죽이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먹으면은 꼬로록 해서 식도로 위로 그 다음 어디로 내려갈까요? 장으로 내려가겠죠 거기에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요거 죽이는 약을 먹은 거예요 다 죽겠죠 미생물 죽이는 약인데요 왜 안 죽겠어요 유익균도 죽고 유해균도 죽어요 근데 다 죽어도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 소장에서 대장으로 딱 들어가는 그 변곡점에 요만한 꼬랑지 하나부터 있죠 그게 뭐예요? 맹장 맹장 그 쓸데없다고 뛰어버리는 사람들 많죠 야 이거 뭐 배 벌린 김에 뛰어내자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장기라는 게 밝혀졌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은 벼 다 해먹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좀 놔두죠 장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싹 죽어도 씨앗은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맹장이 그걸 저장해 놓은 저장 창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싹 죽어도 거기는 항생제가 안 들어가 다 죽었는데도 얘가 싹 나와가지고 씨만 뿌려주면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었을 때 다 죽기는 죽는데 유익균은 그 다음 살아나기가 힘들고 쭉 거칠고 모진 뇌성균 유해균들이 대부분 더 많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은 그건 잘 가꾸지 않으면 그냥 온데감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표는 내버려둬도 나오듯이 결국은 항생제를 먹다 보면은 유익균은 숫자가 줄고 유해균 그것도 뇌성균들만 계속 번져 나간다는 사실을 이 논문에서 발표를 합니다 항생제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미생물의 종류가 몇 종류밖에 안 돼요 미국에 딱 가가지고 교회를 어딘가 가야 되겠네요 투어를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가보고 다음 주에는 저 교회에 가보고 아직 뭔지 모르는데 한 교회를 갔더니 김 씨가 한 50% 앉아있고 박 씨가 한 50% 앉아있어 아직 뭔지는 몰라요 한 번 가서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한 교회를 갔더니 김 씨, 박 씨, 소 씨, 권 씨, 양 씨 막 골고루 한두씩 섞여 있어 어느 교회에 가는 게 좋겠어요? 김 씨, 박 씨 있는 데 가면 박 터집니다 그 중에 김 씨 하나만 잘못 건들어도 50%가 덤벼들어요 건전하지 못해 폐싸움만 해 집안싸움만 해요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종류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들 딱 하나만 한 것보다도 둘을 나누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집신장사 시키고 하나는 우산장사 시키면 비가 와도 상관이 없어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번 걸로 같이 먹고 살고 그냥 피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가뭄이 드는 애는 어떻게 해요? 집신장사가 버는 아들이 버는 걸로 먹고 살아요 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요 1700도에서도 죽지 않은 미생물이 있어요 어떤 건 영하 70도에서도 사는 아이들도 있고 빙하시대가 오든 뭐하든 그 중에 누구는 버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테리아 수가 항생제를 먹으면 다 죽고 살기는 살지만 뇌성균들만 살고 종류가 아주 단순해진다 병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뇌성균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장내 미생물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질병을 평생 달고 살아가니까 항생제는 가능하면 멀리해라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항생제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어디 어느 민족이에요? 한국인 세상에 감기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이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건데 감기 걸렸을 때도 항생제 처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 자기야 챙겨야 돼요 멀리해야만 됩니다 항생제 나는 안 먹는다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항생제 중에 80%는 가축들에게 투여합니다 그러면 가축 속에 있는 미생물을 죽이겠죠 그 속에서 또 뇌성균이 나오겠죠 그 고기를 먹으면 그 뇌성균이 우리 몸에 나와 특별히 생으로 먹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뇌성균들이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 몸 속으로 수평 이동을 한다 그래서 난 삶아 먹는다 삶아 먹어도 뇌성균의 유전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살아서 들어온 뇌성균이 내 몸 속에 있는 건강한 균을 딱 포옹하면서 그 유전자를 또 그 속으로 넣어주는 수평 접합 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뇌성균에 딱 침을 꽂아서 빨아먹는 박테리오파지가 그 속에 있는 뇌성 유전자를 뽑아먹고 모기가 날아가서 다른 사람 딱 빨아먹듯이 건강한 균에게 딱 침을 꽂고 그 뇌성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뇌성균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리 삶아 가지고 다 갈았어도 뇌성균의 뇌성 유전자가 떠돌아다니다가 건강한 미생물 속에 들어가서 그 유전자 있으면 또 뇌성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항생제가 그 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 뇌성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멀리하자는 것이에요 서정혜 씨가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43년 동안 당뇨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합병증이 오겠죠 혈당이 공복혈당 300 당화혈색수로는 13까지 12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합병증으로 근육이 하나도 힘이 없어서 주걱을 들 힘이 없어요 침을 삼킬 여기 근육에 힘이 없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여기 구멍을 뚫어 가지고 여기로 음식을 넣어주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데 병원을 가면 일단은 항생제를 주기가 쉽죠 설사가 하여튼 하루에 7번 8번씩 나와요 설사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항생제 또 주는 게 매뉴얼입니다 하루 종일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알부민을 한 1개월 거기 누워있는 동안에 60병을 맞았어요 60병 약을 하루에 30개씩 먹습니다 혈액 계속 수혈을 해요 그런데 좋아지는 게 없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몸무게에만 스테로이드를 줘가지고 73kg까지 늘었고 그래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뺏어야 됩니다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22일 디톡스를 하고 모든 약 다 끊고 혈당도 정상 그리고 여기서 한 두 달인가 있다 간 것 같은데 혈당은 약 다 끊고도 98 당화혈색소 5.5 설사 7번 8번 하던 분이 황금변으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체중은 73kg에서 51kg로 조절이 되면서 그다음 병원 갔더니 놀랍되는 거예요 주걱도 들 수 없었던 이분이 여기 피골계곡을 막 걸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여기 여러 번 데리고 왔다 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익균이 강화되고 유해균이 좀 적어들게 하려면 육식을 멀리하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 겉 마이크로보스 2017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고기 동물성 고기를 먹으면 그 속에 지방이 많이 들어 있죠 유해균을 연구한 이 논문을 보니까 유해균들은 고지방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고기 속에 있는 그 지방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냥 유해균이 우적우적 먹으면서 신나게 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니까 균형이 깨졌죠 장래 미생물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은 독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유튜브로 백퇴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해로워? 안 먹고 채식으로 딱 바꿨더니 채식으로 식사를 바꾼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48시간 만에 변화가 와요 장래 미생물이 얘들 생명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정말 해볼 만한 게 뭔가면 고기 먹던 사람이 채식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틀만 바꿔도 여기서 막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20년 하라는 게 아니고 48시간만 해도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할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이 식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중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에 띵첸쿠이라고 하는 한족이 참석을 했는데 이분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고 지방 덩어리 많고 혈관에 다 찌들었어 여기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 주는 관상 동맥 세 가닥이 있는데 열 군데 이상이 거의 다 막혔어요 피를 잘 못 품어주는 거예요 평지를 걸어도 90미터만 가면 주저앉아요 계단 올라가면 터질 듯이 아프고 산에는 못 올라가요 병원에서도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5시간 차를 몰고 부인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제가 중국에서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그 혈관에 쌓인 산화 콜레스테롤을 오토파지 식사를 했더니 싹 오토파지가 청소를 해주고 보호링을 해줘서 딱 일주일 가르쳐주고 저는 왔는데 이분이 집에서 계속 고기 안 먹고 이 식사를 한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뒤에 90미터도 걷기 어려웠던 이분이 거기서 일주일 하는 동안에 청도에 있는 바위 험준안산 꼭대기까지 한 번도 가슴 통증 없이 올라가고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한 달 뒤에 제가 완전히 치료가 돼서 지금은 아침마다 6키로씩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가슴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강의 원리인데 예전에는 고기 안 먹으면 좋아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게 뭐냐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먹었을 때 장래 미생물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혈관도 청소가 되고 혈압이 떨어지는지가 다 증명이 되는 시대라서 바보가 아닌 이상 들으면 하게 되고 하면 지금까지 치료 안 되던 질병들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기 안 먹고 뭐 먹느냐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 요리법밖에 몰라가지고 시장을 가도 고기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 제가 예전에는 청계천 한복판을 걸어도 잘 안 보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첫째 아이를 뱃속에 가졌는데 아 그날부터 이 배부른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몰라 그 전에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고기를 안 먹으면 채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채식 요리법을 조금만 배워보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2016년 7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채식은 섬유질이 많이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근데 섬유질은 사람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유해균은 쳐다도 안 봅니다 유익균은 이 섬유질을 최고로 좋아해요 내가 소화 못 시키던 섬유질을 유해균이 우적우적 먹어가지고 지방이 탄소가 4개 내지 6개 정도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짧은 사슬을 지방산으로 바꿔줘요 자기가 그거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또 선물로 그걸 받쳐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혹시 흙벽돌 찍어보셨습니까? 흙으로 벽돌을 찍어서 만들면 비오는 날 다 풀어질 텐데 지푸라기를 짧게 잘라서 넣으면 돌멩이처럼 단단한 벽돌이 되죠 단수의 지방산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빨 만들 때 집어넣고 근육 만들 때 집어넣고 손톱 만들 때 집어넣으면 얘가 철처럼 강한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면역세포를 이걸로 만들면 철탱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식을 하면 유익균이 먹고 단수의 지방산을 만들고 그리고 미생물들마다 다 먹성이 달라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햄버거 하나 먹으면 되는데 햄버거에 뭐가 들어있어요? 밀 조금 들어있고 고기 들어있고 토마토도 그냥 한 입밖에 안 돼 상추 들어봤자 반 입 먹거리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좋아하는 몇 종류의 미생물만 삽니다 그러나 채식으로 배부르게 먹으려면 계속 여러 종류를 먹어야 되니까 다양한 미생물이 여기서 살아요 다양하게 살면 건강이 좋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익균들은 이거 먹고 숫자가 늘어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속에서 먹을 때마다 내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 단수의 지방삼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안 쓰러집니다 여기 M-Systems라고 하는 저널 2021년 3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아 이걸 모르고 난 지금까지 고기만 먹었네 늦었다 생각할 때가 빠를 때입니다 여기 얼바인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고기를 먹던 얼바인 젊은 미국 대학생들한테 야 채식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한번 실험 좀 해보자 그래서 고기 먹지 않게 하고 통곡류를 먹게 했어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렇게 2주 동안 실험을 위해서 먹고 첫날 2주 뒤 미생물을 검사를 해봤더니 2주 만에 유익균이 8.3%라 증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는 미생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할머니가 오모르몰 해가지고 줬어 그러면 뭐가 들어가? 할머니 몸속에 있는 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거 좋아하는 균들이 자라요 그래서 소 전 먹은 아이하고 엄마 전 먹은 아이하고 균이 달라요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발표된 사실은 태어나서 천일 대략 2, 3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균이 몇 프로 어떤 균이 몇 프로 이게 성인과 거의 똑같게 판이 다 짜져요 내가 뭐 먹고 싶다? 얘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두 살 때까지 무엇을 먹이느냐가 이 아이 평생 농사 끝난 거예요 체질도 끝났고 먹성도 끝났고 그 다음에 고치려면 몇 백 배 노력을 기울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손자들 이걸 꼭 가서 좀 가르쳐 줘야 돼 우리 이 손녀딸도 이 며느리 애기 뵀을 때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생겼으니까 여기 밥 먹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아이를 낳을까 한 군데 딱 계약을 하고 보니까 소고기가 미역국에 들어간대 그래서 돈 좀 손해보면서 다시 채식으로 미역국 나오는 대로 옮겨서 그대로 태어났고 또 엄마 전만 주면서 키웠는데 우리가 봐도 돌멩이처럼 단단해요 감기가 엄마 아빠 다 걸리는데 얘만 기침 조그마하고 그냥 지나가 엄마 아빠는 빌빌거리는데 이야 태어나서 한 2년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미국에서 전도실 씨가 이 프로그램을 시애틀에서 제가 할 때 오셨는데 이 두 부부는 고기를 뭐 미국에서 사는 다른 사람들처럼 즐겨 먹었어요 그랬는데 전도실 씨는 자궁암이 찾아왔습니다 다 번졌어요 병원에서도 뭐 항암치료 하자고 그러는데 그냥 좀 연장하는 것이지 이게 치료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번져서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물핀을 맞아도 통증이 다 가시질 않아요 물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물핀을 끊고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야 그게 견뎌질까 그래서 그냥 빠지면서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강의를 하루 들어보더니 백투에 대니 나에게 마지막 소망입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한번 씨름해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는 동안에 아파가지고 막 씨름소리를 얼마나 크게 내는지 강의에 지장이 있어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 집에서 큰 집에서 했는데 이분 씨름소리 때문에 강의가 진행이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빠지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또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야 그걸 찾는 거예요 한 3일 4일 지나니까 아야 소리는 조금씩 줄어들고 아멘 소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나 이런 하나님 믿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독일 남편한테 고기를 끊으라고 하는 말을 대화가 좀 참 안 통하니까 다 전할 수가 없어서 남편을 할 수 없이 돼지고기 반찬을 해줬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전화를 받아요 그런데 죽었대 아니 전화 받으면서 왜 죽었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대 그 뒤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86세 때 제가 또 시애틀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런데 25년 전보다 더 젊어 보여 여러분 이 놀라운 건강의 법칙을 깨닫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설탕을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뭐 밖에서 사 먹는 거에는 설탕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을 거예요 설탕은 여기 크리티컬 리뷰스 인 푸드 사이언스 앤 뉴트리션 2021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요 설탕은 유해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래요 우적우적우적 먹으면 유해균이 많아질 것이고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먹어도 독소를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 독소가 우리 장기를 치기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 유발물질입니다 그래서 설탕은 알고 퍼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에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맛집에 가면 다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맛국숫집 유명한 집들 제가 가보면 유명한 텔렌트 벽을 도배를 했어요 동치미 국물이 유명하다고 해서 먹어봤더니 완전 설탕물로 단맛을 낸 겁니다 숨겨져 있는 설탕이 너무 많아요 코카콜라 속에 얼마나 들어있어요? 20% 이상이 설탕물입니다 아이스크림 딱 설탕 아니겠어요 그걸 먹을 때에 결국은 유해균이 좋아하고 염증을 만든다 수많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데 저쪽 강남에서 구청 직원 한 분이 병가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안 오고 옆에 있던 다른 데를 가서 3개월을 거기서 병가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포진이라고 하는 피부 염증이 있는데 아토피 비슷한데 그것보다 훨씬 심해요 특별히 손바닥 발바닥이 제일 심해요 이분 방은 걸어 다닐 때마다 발바닥에 있는 염증이 터져서 핏자국이 다 묻어 있어요 여기 와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채식 대충 하고 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안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 산책을 가다가 우리 팀들을 만나가지고 여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디톡스도 하고 그랬더니 디톡스가 뭔데요 몸속에 있는 독소를 샥 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느낌이 맨날 가려울 거 아니겠어요 독소를 쫙 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일이 왔는데 이분 발을 보면 이건 좋아진 상태에서 찍은 거예요 전부 염증으로 다 진물로 있습니다 손발이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날 이렇게 편지를 하나 남기고 갔는데 9일 디톡스를 하고 며칠 식사를 하다가 3일짜리 한 번 또 하고 식사하다 3일짜리 한 번 딱 15일을 했더니 이게 꼬독꼬독 해지면서 딱정이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썼고 1개월 뒤에는 완전히 3살이 올라오고 또 덤으로 고혈압약 고지열증약 다 멈춰버리고도 정상이고 눈이 막 컴퓨터 보는 직업이라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는 눈곱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눈이 안 떨어질 정도였는데 이게 날아갈 듯이 눈이 가볍고 덤으로 체중은 한 달 만에 7kg가 빠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진을 또 보여줬는데 깨끗해졌어요 손 팔 깨끗하게 치료되는데 이게 바로 장래 미생물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기적같은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 소금을 줄여야 돼 소금을 특별히 이 소금에 대해서 그 유명한 네이처지 2017년 11월 15일자로 독일에 있는 도미니크 밀러 교수님이 발표한 사실인데 소금이 무슨 성질이 있어요?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죽죠? 왜 숨이 죽을까요? 소금 속에 있는 낙추륨은 물을 몇 분자씩 끌고 다니는 성질이 있어요 배추 세포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니까 배추가 숨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 결과를 보니까 과도하게 소금을 먹으면 여기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낙추륨이 물을 뽑아 먹어서 터져 죽더라는 거예요 유산균이 죽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너무 과도하게 먹지 말아라 유산균이 죽는다 그리고 T임파구 중에서도 TH17 면역세포가 있는데 얘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전부 얘가 세요 그런데 짜게 먹는 사람들은 그 염증을 만드는 면역세포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짜게 먹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보다도 2.4배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싱겁게 먹어야 되고 혹시 맛을 내기 위해서도 일반 소금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고 죽염 또 혈액검사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0.9 이하로 염도가 낮추륨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또 문제니까 그럴 경우에는 죽염을 좀 물에 타서 먹으면 돼요 일반 소금이 아니고 봉화전기그룹 회장님이신 김광수 회장님이 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 형제들은 전부 100kg가 넘어요 여기 다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그 형제들 자녀들까지도 전부 100kg가 넘어요 전부 고혈압이 다 있습니다 조카들까지 그런데 이분은 고혈압에다가 협심증에다가 여기 동방결절이 망가져가지고 부정맥이 있어서 심장박동기 달아야 된다 수술 날짜까지 받아놓고 오신 분이에요 고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죠 술 좋아하고 담배 피고 그냥 짜게 먹고 그런데 여기 이 프로그램에 와서 음식을 싹 바꾸었더니 일주일 만에 이 병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요 첫날은 저도 놀랬어요 요게 막 뛰기 시작하는데 옷이 보여 뛰는 게 그래도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수술하지도 않고 싹 오토파지로 거기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쓰레기 찌꺼기 보링 해주면서 그냥 완벽하게 치료되는 기적같은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식품 첨가물을 멀리해야 됩니다 식품 첨가물이 뭐예요? 착색제, 방부제, 조미료 밖에서 팔리고 있는 모든 식품에는 안 들어가면 사 먹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여기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이 논문 2020년 11월 27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식품 첨가물들은 유해균이 그렇게 좋아하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유해균이 너무너무 좋아해 여기 채식을 꽤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내가 채식하는데 가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여기 음식을 먹어보면 채식 흉내만 냈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음식은 고기 전혀 안 들어가고 생선 전혀 안 들어가 멸치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우유도 계란도 안 들어가 그리고 기름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튀기는 게 없어요 설탕 전혀 안 씁니다 조미료 전혀 안 써요 튀기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도 먹을만 합니까? 천연 재료로 맛을 내서 먹는 거예요 왜? 유해균이 좋아하는 거 연구해서 다 그걸로만 하는데 감사하게도 40년 전에도 오셨 30년 전에 우리 안 목사님 오셨었죠 그때 음식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맞다고 다 증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납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을 먹을 때 유해균이 증가되고 유해균이 막 독소를 만들어내니까 장벽을 다 염증으로 망가뜨려 버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가진 사람들은 식품 첨가물 음식만 완전히 끊어도 놀랍게 회복이 돼요 제가 덕유산 요양원을 운영할 때에 호주에 제가 갔었는데 호주에서 이경순이라고 하는 여고생 하나를 만났습니다 아토피가 얼마나 아토피가 전신성, 홍만성, 낭창증, 질병이 얼마나 심한지 마지막 혈관 끝이 딱 터져서 속에서 피가 나요 막 진물러버려요 전신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는 완벽하게 채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혼자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야 너 진짜 고기 안 먹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그랬더니 집에서는 하나도 안 먹는데 밖에 나가면 통닭 세 마리를 먹는데 그리고 또 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밥을 콜라에 말아먹는데 그래서 너 한국 나랑 같이 가자 치료 가능하다 그 당시 제가 초창기였지만 이 방법대로 전신의 홍만성, 낭창증 환자가 완전히 낫는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약을 절대로 끊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고 데리고 가래 또 안 돼 보여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다 해주기로 하고 데리고 오는데도 제가 각섭까지 쓰고 데리고 왔어요 한 보름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 야 너 약 잘 먹지? 그랬더니 안 먹는데 아니 이게 내가 약은 안 끊게 한다고 각섭까지 썼는데 네가 안 먹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안 먹어도 괜찮은데 왜 먹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깨끗이 치료되는 걸 봤습니다 이건 약 먹어도 10년 이상 못 견디는 불치병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치료를 받았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는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뭐 아이도 낳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멀리해야 돼요 스트레스 여기 저널 오브 뉴로 엔도크린 알러지 이 저널 2018년 2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유해균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는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버려지면 얼마나 좋아해요? 안 버려집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주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가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평안할 때에 유해균은 이야 이제 내가 살만한 세상이 됐다 얘가 막 자라면서 놀랍게 우리 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현민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어요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렸습니다 55세 때 여기를 왔는데 그때까지 평생 이걸 달고 살아요 야 하루에 설사를 24번씩 한대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몸무게도 뭐 한 35kg나 되나 먹은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분 병력을 타자로 쳐가지고 갖고 왔는데 A4 용지로 몇 페이지야 장래 누수 좀 알기도 많이 알아요 양방 한방 요양원도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한 달을 다 지내니까 설사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에 간대 오늘 멈췄는데 이제 다 나섰대 집에 간대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해서 콘크리트를 쳤다 그러면 양생활 기간을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달만 더 하자 그런데 환자들은요 집에다 떡 붙여놓고 온 환자들이 참 많아요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한번 간다 하면 못 말립니다 요즘 말리지도 않아요 아 사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들어왔어 아니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그래도 일주일 정도라도 있다 와야지 왜 벌써 왔느냐 그랬더니 그날 가가지고 밤 10시에 딱 TV를 켰는데 그 속에 누가 신라면을 먹더라네 그걸 하나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다시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2개월 더 했는데 평생 가지고 다니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깨끗이 치료가 돼서 지금 벌써 한 5년이 지났는데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예전 방법으로는 불치병이지만 장내 미생물 함께 관여하면서 치료를 하면 이렇게 놀랍게 회복이 돼요 마지막 여덟 번째 신바이오틱스를 먹으면서 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백투에덴에서는 이 백투에덴 장을 개발을 했는데 조금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프리바이오틱스 이게 뭐예요 프리 뭐 뭐 하기 전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장내 미생물 유익균을 얘기하는데 얘보다 조금 앞서서 얘한테 먹거리를 주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즉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유익균을 먹여 살려주는 먹거리가 프리바이오틱스고 그 다음에 이걸 딱 우적우적우적 먹은 다음에 얘들이 뭔가를 분해시켜 놓은 부산물이 있겠죠 이건 뒤라고 하는 포스트를 써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프로바이오틱스만 먹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 먹어줘야 뭐해 얘가 잘할 수 있는 먹거리도 같이 먹어야지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섞어서 만든 것을 씬 합하다가는 씬 바이오틱스라고 그러는데 그럼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얘가 먹고 분해시켜 놓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서 속에서 얘가 분해시키나 얘가 밖에서 분해시켜 놓은 걸 먹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걸 다 합한 가장 신개념의 씬 바이오틱스 개념으로 만든 백투에 대한 장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서 이걸 먹으면서 했더니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슷한 계통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이 장 건강에 좋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 이쪽 시장에서 이쪽 요거 판매율이 23.5% 전체 시장 23.5%를 차지해서 10년 동안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놀랍게 이 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먹으면서 오늘 나머지 7가지 생활을 같이 실천을 했더니 한 달 사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연세대학하고 같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드디어 지난달에 식이 패턴과 장래 미생물 불균형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이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연세대학에 겸임교수를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아들이 거기에 또 입학까지 해서 이 논문을 아주 쓸 작정을 하고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달에 석사 논문으로 통과가 됐는데 여기 보니까 한 달 사이에 비피도 박테리움이 그 많은 사람들 평균 208억에서 324억으로 증가됐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유익균 락토바실러스는 3억 3천마리에서 12억 6천마리로 평균 증가가 됐고 유해균의 대표주자인 클로스트리디움은 533억에서 463억으로 통계적으로 다 유의하게 감소된다는 정말 그림 같은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논문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만 발표한 게 아니라 외부의 초청인사들까지 나온 데서 다시 대표로 그걸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거는 국제전월에 내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된 여덟 가지 유익균을 강화시키는 식사와 생활습관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미 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면서 먼저 이 몸속에서 진행되는 육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영적인 전쟁도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2대1의 싸움 타락한 천사 1, 선한 천사 2,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내 마음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이건 지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꼭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도 승리하셔서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락하dade 각 아멘 그분은 사람들 demands 장인 수빈을 지낸 그런 Zak